.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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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이거 다 쓴 건 충전 못 합니까? 아 예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리면 됩니까? 아 이거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만들... 아니 다 쓴 거 말입니다 예 아 새로 그냥 버리셔야 될 겁니다 아 스크립이 없죠? 아 이거 미치겠네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이거 그냥 겐토 찍어서 한 번 봐보죠 진행 방향 맞습니다 스크립이 없네요 일단 겐토 함 때려보죠 저기 전방에 섭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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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타워가 보입니다 라디오 타워가 보입니다 전속 전진 바보하는 아 여기서 왈로에서 형을 물려주면 안돼 멋있다 와 오늘 게임 샀는데 켜만하네 아 아 하... 꿀잼입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완전 치킨값... 이 게임을 날린 건데? 이러면 이제... 자... 라디오 타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의 고난은 영동 끝입니다. 저기 가면 축가 나오나? 뭐 나오나? 이 경험을 기기로 다른 스트리머들에게 훈수를 들어갑시다. 뭐하는지십니까 그게. 하하하하하하 아마 꼭대기 층 가면은 뭔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선장답게 상륙을 하겠습니다. 예... 뒤를 따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갈 때까지 왔는데... 예... 단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창 있으신 분? 창? 새색... 저 있습니다. 그... 저기... 예... 아시죠? 단... 내리겠습니다. 네... 알죠 알죠. 뒤에 또... 쑤셔야 되는거... 선장님! 무슨 일입니까? 먼저... 가주십쇼. 제가... 도착을... 했습니더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딨냐아! 어디... 어디있냐? 어디있냐? 지하는... 저... 오리발이랑 산소통이 필요할 겁니다. 지하는... 자... 그러면... 보고 오겠습니다. 대상은 지하로 내려가지 않을 건 지인이. 근데 이게 진짜 이대로 끝이에요? 잠깐만 일단...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 봅시다 일단. 지하에 스크랩이랑... 이것저것... 아이템... 스크랩... 아 여기도 아이템 먹는데요? 아이템도 먹을 수 있고... 이제... 떡밥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 이거요... 근데 그럼... 이게 탈출 아니에요? 어... 엄빌이 말해서는... 그... 스토리 진행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스토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 거네요? 이게... 얼리억세스라... 어... 엔딩까지는 아직...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뭐라구요? 엔딩까지 안 나왔다고요? 근데... 얼리억세스라서... 지금 여기가 끝입니다. 선장님. 얼리억세스가 뭔데요? 어... 일종의 체험판. 제모판. 제모판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럼 왜 이걸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대신... 개발하니까... 예 미리... 예... 그럼 다음에... 진짜 나왔을 때는... 공짜로 줍니까? 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잖아! 사놓은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전엔! 가격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배가 처음 나왔을 때... 예... 선장님 휴대폰 업데이트 한다고 돈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더... 더... 좋은 기준을 사면 그럴 수 있죠. 모르십니까? 어떤 휴대폰은? 업데이트를... 저기 뭐 해갖고 일부러 더 느리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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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과? 앗... ibly... 어어! 으어어어... 아으으핳9 로컴센 wild 약아지처럼 새로운 제품 팔아먹을라고? 기존 거를 느리게 업데이트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다가 철수님... 어떻게 끝내실거에요? 진짜? 잡아봐라! 잡아봐라! 상호가 왜 나를... 떡밥 확인하고... 5월 23일 정식 출시된 게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장님? 저게 너무 열했으니까... 얼리 저게 끝났고 5월 24일 정식 출시된 게임이라는데요? 엔딩이 없다는... 5월 24일이요? 네. 5월 24일인데? 아니 아직 얼리인데요? 아직 얼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얼리에요? 고뇌가 그래도 엔딩이 없다고... 5월인가? 아니... 제가 방금... 오늘 철면수신형이랑 하려고 샀는데 아직... 얼리어시스라고 광... 그... 경고 문구 떴어요. 제가 샀 때 보면... 얼리어시스에 있어요. 뭐야 지금 날 다 끈거야? 저게 오마... 아맘보 투수 저분 벤 때립시다. 뭐 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니들은 다 벤 당해야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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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노예분들은 아주 잘해주셨죠? 아하 그렇게 나오시겠다. 아하... 나 도네를... 이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야 돼? 도에 또 천원 쓰고 아는 척 했겠죠? 아는 척... 나 쿨돈에만 한 오천원 쓰고 가는데... 아 거기 어떻게 올라... 그리고 여기 점프하면 돼요? 예 여기서 점프... 그 쉬프트 누르시면은... 대시합니다. 빠르게 뛸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왜 렉이 걸리지? 그랬는데... 안 되네... 오하아아아 어디로 올라간다는거에요? 여기... 여기 위에요. 제일 위에요. 저기... 파워 위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저기서 사다리 잡아야 되는거죠? 어... 오케이 좋았다... 사다리 잡을게 없고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하하하하아 니가 날 밀었어 오오! 조온스미스를 매우쳐라 저저동이 날 밀었다 반영을게 했어 어딨냐 코애라 샤크 코애라 샤크 잘 걸어가자 갑자기 여기 끊겨지는데 먼저 올라가십쇼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나무 다쌌나? 어 이거 근데 왜이렇게 순간이동하냐 나이스 가시면 됩니다 떡밥 어디있어요? 위에 있어요 떡밥이? 예 이거 제일 위에 있을겁니다 어떻게 가죠? 아 여깄다 왜이렇게 상사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을 따르라 아 떨어졌다 야 너 뭐냐? 어 이거 뭐야? 뭐합니까? 아 이거 두바이 두바이에요 여기 뭐합니까 나무 나무 있는거 다 쓸려그러네 아 그럼 어쩔지 계속 나무랑 먹을게 없어지더라고 맛있고라 아직 길 끝이 아니네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됩니다 세만금 고맙단지 그치 근데 어 잠시만 도전과제 달성 자 웨얼 세이프? 피플? 유토피아? 어 2028년 2월 21일 자 여기 처음부터 브레이킹뉴스 올 아이스 윌 멜트 모든 얼음이 녹았다 아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갑자기 빙하기가 와서 얼음이 얼었고 다 녹았고 헌드레드 메터스 그 다음에 브레이킹뉴스 오스트레 오스트레일리아 컴플리틀리 커벌드 아 물에 완전히 잠겼대요 호주가 그리고 2028년 2월 20... 유토피아 여긴 안전한가? 사람? 웨얼 여기가 야 그럼 우리 평소에 위에서 살아야되네 진짜 워터월드인데? 어 진짜 대버린데 그러면 일단 저기 날 밟고 올라가셈 잠실에는 로데타우부터 갑시다 거기서 자동이랑 합류하는거지 잠깐만 스카플리엣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갈순데 없나? 네 이 위로는 못 올라갈겁니다 어이구 근데 어떻게 가지? 여기 여기 끊어진 계좌는 어떻게 점프해요? 쉬프트 누르고 대시하시면서 점프하시면 돼요 대시 남아 어 그렇구만 올라갔다 올라갔다 결국 이 게임의 끝은 지구온난화 어떻게 올라갔어? 비비니가 올라가시는데요? 이 게임의 끝은 지구온난화를 주의하자 어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여기서 이래 비비니가 올라가죠 어 올라가졌다 어 저도 올라가졌습니다 머리를 밟고 올라갔다 어 아니네 떨어졌다 저기 저기 뭐합니까? 어 됐다 아니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아니 아니 저 앞에 왜 저 저 아 다리 짓는 사람 아니 폴리브리지 하고 있네 근데 저거 중간에 상어가 끊어버리면 저분 혼자 표류하는 거 아니에요? 네 표류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다시 또 지어야지 저 사람은 안테나 짓고 저 사람 혼자 하고 야 근데 이거 혼자 했으면 못할뻔했다 아 너무 오래 걸릴뻔했다 오래 걸리셨겠죠 많이 오래 걸리셨겠죠 근데 우린 자원도 넘치고 안테나도 지었고 여기서 그냥 살아도 되겠는데? 이게 다 철수형이 잘 해주셨기 덕분이죠 아 무슨 말이에요 우리 노예분들 철수형 얻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을 모은 게 누굽니까? 바로 철면수심 아닙니까? 역시 노예가 먼저다 철면수심 그러면은 오늘 저희의 항해는 여기서 우린 앞으로 여기서 어 새로운 떡밥이 나올 때까지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다음에도 불러주시는 겁니까? 아름다운 엔딩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야자수나 어떤 이런 고기들도 맛있게 먹었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넉넉하고 라디오 수신기도 만들었고 라디오 수신기도 만들었고 자 우리 번지점프 한번 합시다 다 위로 올라오세요 안테나로 올라오세요 어 떨어졌는데 저 아 왜요? 저도 떨어졌는데 뭐하는거에요? 빨리 올라오세요 한꺼번에 번지점프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올라가는 것도 일일 것 같은데 잘 안 올라가는 것도 창문을 밟고 올라오면 될 것 같아 창문 창문 창틀 창틀 방금 됐는데 저 이제 배고파가지고 못 움직여요 아 저기 뭐지 그거 저기 하나 드릴게요 누구세요? 아이디 엠투에요 엠투 나 물고기 4마리나 맥이 4마리나 있습니다 아 어 잠깐만 저거 피우려야겠다 상어가 공격중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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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상어가 중간에 끄고있어 끄고있어 상어가 끌었다 상어가 끄었다 근데 안 움직이는데 저거 너무 커서 근데 문제없네요 아 문제없네 아 아까 끊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라구요 다리가 아 제비없다 또 제비 이거 이거 올라간 것도 쉬운 자 저희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 누구야 세빌라님 물고기 한마리 드셈 찌르지 말고 인마 물고기 한마리 드셈 자 한마리씩 한마리씩 먹고 나눠 또 떨궈서 나눠 먹고 배 든든히 채운 다음에 번지 한번 합시다 저기 초유탄이 올라 초유탄이 올라가요 올라가 님이 저거 만들어놔 제발 올라가 자 구거부님 드세요 자 드세요 와 와 간다 와 간다 뭐 해봐 자 여기서 스샷 한방 딱 찍고 다 해봅시다 아니 그 뭐야 머리에 그 상어머리 없는 분들 어떻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창틀을 받고 올라오십니다 창틀 여기 여기 삼각형 여기 잘 올라오시면 돼요 여기 와 경치 좋다 어 근데 이거 뭐하는지 뭐하는지 나 다 떨어졌는데 못 올라가겠어 아까 어떻게 올라갔지 이거 맞는데 이거 나 벽 통과했다 나 어디 올라갔지 난 여기 여기 이거 여기 삼각형 부분 그쪽으로 점프하면 될거에요 아마 안되는데요 그쪽으로 뒤로 뒤로 좀 떨어져가지고 벽에 딱 붙지말고 어 지금 사람있어서 안된다 올라 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뛰시면 그냥 그냥 여기 밑에서 하면 안될까요 여기 여기 괜찮은데 여기 딱 여기 한칸 내려오세요 한칸 내려오실 내려가겠습니다 자 스샷 탐방 찍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안에 실내로 한번씩 들어오세요 여기 이게 꼭대기 저기 안에 저기 유토피아 써있는 데 있죠 여기 앞에 딱 쓰세요 그렇죠 조명좋다 공오브딱슨템 앞에 보고 자 한명 더 어딨어 왜 한명 어딨어 우리 여섯명이었죠 노예 다리짓는 분 다리짓는 분 어디갔어 다리짓는 분 제 옆에있어 제 왼쪽에 여기 토요타 잠깐 누가 한명 없는데 잠깐만 걔 어딨어 엠엠엠이 엠이 엠투 나가셨는데요 언제 나갔어요 엠투 저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죽었대요 죽었대요 아 말을 해야지 빨리 부하라고 올라와요 저 목말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스샷한번 찍겠습니다 자 셋 아 잠깐 여기 저기 누구야 찬돌이랑 토요타 좀더 옆으로 와요 빚 있는대로 헤헤 헛 토요타 좀더 옆으로 자 여기 존스미스 좀 붙어 붙어 땡겨 땡겨 어이씨 나 안보이는데 아 자 토요타 좀더 왼쪽 그리고 찬돌이 좀더 왼쪽 그리고 찬돌이 좀더 왼쪽 저렇게 바라버리시면 안되죠 공업원이 좀만 더 옆으로 붙어봐요 찬돌이님이 세빌라님이랑 공업원님 사이로 들어가 뒤로 도요타님 아 도요쿠 도요쿠님 찬돌이님이 좀더 저기 사이로 들어가 상어머리 사이로 들어가 가만히 좀 있어봐요 그렇지 그렇지 좋다 토요쿠님 토요쿠님 좀더 토요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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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아 오른쪽 오른쪽 고셨어 아 오른쪽 왔어 왔어 자 식스 미달 자 하나 둘 셋 체크 좋았다 한번더 하나 둘 셋 체크 좋았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마무리로 번지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무기 들어 빰 빨리 하죠 죄송한데 굶어 죽을라 자 내려갑니다 굶어 죽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 자 여기서 뜹니다 자 셋 둘 하나 번지 후 후 후 낙댐 없네 낙댐 없어요 이 게임 낙댐 없네 아직은 없어요 노잼 노잼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읍시다 이렇게 살바에 깔끔하게 죽읍시다 자 물속으로 들어가서 산소 질식할때까지 구차하게 살겠어 이렇게 된거에 상어랑 막고람 뜨고와야죠 으하핳하핰 으흐하핰 저기 철수형이 저장하라고 하시는데 수중 탐사중 수중 탐사중 전 이만 가겠습니다 바다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다치구만 누가 지금 생선 다 먹고있네요 수박 먹고있어요 수박 숨이 막힙니다 오! 장어다 오! 오! 장어! 생선 생으로 먹으니까 수분이 오늘 뺏기네? 아니 인간의 생존 욕구는 아 깔끔하게 감단해놓고 인간의 생존 욕구는 그런게 아니었다 살고 싶었다 구차하게 구차하게 올라올 시대에 에이 약간 추했죠? 아 추했다 야 처시형님 2부 가십니까? 2부가 뭐에요? 아닙니다 저기 저 다리 끝에 지금 눈부있네요 어 저기 다리나 한번 가봐야겠다 나도 한번 달리기나 한번 내야겠다 점프! 다리 놔야지 아 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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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너희를 잊지 않으마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홉 번에 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기 상어 저놈과 물고있다 상어 저놈이 다리를 끊는다 잠깐만 이거 왜 근데 궁금한게 표류가 안되지? 지금 다 내려놓은 상태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 다리가 끊겼잖아요 빨리 끊겼습니다 모든게 설명됩니다 으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다들 어떻게 올리지? 아 참고로 이거 한쪽 방향으로 계속 놓으면은 맵 뚫고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떨어지면은 이제 세상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아아 케르비언이 케르비언이 지금 와아 와 데뷔전스 어 아 이게 남기구나 이거 근데 부수는건 어떻게 부수요? 오 껍껍이야 도끼로 부수는데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어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개는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 올라가서 아 아 재밌었다 저희가 좀 도움이 됐습니까? 아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제군들이 없었다면 절대로 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요 아 철면수신이 형이 잘 이끌어줘서 그런거죠 좋았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쇼 다들 네 진짜로 물고기나 이런거 말고 진짜로 밥 드세요? 아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또 들어오십쇼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십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